항상 저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선수로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뛸 때마다 팬분들을 위해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